인유맨 로블룩스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 7개월 전에 만들었던 레인보우 프렌즈 하우스 입양하수에서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 아파트에다가 그 괴물 컨셉에 맞게 지었는데 오랜만에 7개월만에 다시 구경하러 가보자 자 오늘 저희가 구경하러 가는 이유는 다 있답니다 일단은 지하에 내려가면은 니아가 만들었던 그린하우스였죠 와 오랜만에 보인다 그린의 혓바닥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는 수영장이었죠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그때도 시청자들이 댓글로 아주 잘 만들었다고 칭찬이 많았어요 반응이 좋았다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면은 미우가 만든 주황이가 있는데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다시 봐도 잘 만들었네 3장도 꾸며놨었어 그러네 주황이 하우스를 만들었죠 이빨까지 표현을 잘했네요 자 그리고 바로 2층에 올라가면은 요로루가 만든 요로루가 만든 정말 대박 제일 인기가 많았던 퍼플 벤트의 방이 있었죠 이야 지하실에서 이렇게 퍼플이 손을 내미는 벤트 안에 이렇게 손이 나오는 그런 걸 표현했어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요로루가 만들었고요 댕댕이가 만든거죠 댕댕이가 만든 핑크 핑크 핑크의 얼굴이 여기 있고 부엌이 있고 자 이렇게 방을 만들었답니다 귀엽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방에 올라가면은 내가 만든 블루 블루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레인보우가 있고 블루 소파가 있고요 블루 완전 귀여워 그쵸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귀엽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상자를 모아야 돼서 상자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왜 박스 숨는 것도 있었어요 박스도 숨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놨죠 맨 위에 올라가면 문제의 그것이 나옵니다 우와 쓰레기다 주인 때가 이제 임양한 소리를 별로 안해서 방식을 잘 몰라서 이렇게 좀 지어놓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레드 공간을 부술 거예요 나이스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이번에 레인보우2에 나온 시안이 하늘이 방으로 여기를 바꿀거고요 그 다음에 리아는 옐로우를 지어주세요 오늘 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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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레드방을 또 따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레인보우 프렌즈 1,2 괴물이 다 모여있는 그런 하우스로 만들어보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 시작해 주세요 네 이렇게 또 다 지어보았습니다 저는 레드를 지은 블루고요 저는 시안이를 지은 오렌지고요 제 친구 옐로우를 지은 코린인데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아파트에 그러면 어떤 괴물이 있을까 자 세워볼까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들어가면은 내가 직접 지은 레드하우스가 보인다고 그리고 오 레드 얼굴이 잘 지었다 안보인다 아 1층은 레드가 쉬는 곳이에요 레드가 실험하다가 아 힘들어 하고 침대에 눕고 어 레드가 포심도 들고 있어요 연구했나봐 네 그쵸 포심도 들고 있고 이제 쭉 올라가면은 레드가 직접 만든 자 레인보우 프렌즈를 만든 물약들이 있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이제 팔아요 이제 팔아야 돼요 이거 너무 비싼 거야 지금 팔아야 돼 이거 얼만데요 이거 2,997원이네 이거 안 팔아? 5,000원? 어 비싸긴 하지 자 어쨌든 이 포션 이걸로 옐로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걸로 그린을 만들었죠 이 물약으로 자 이걸로 블루를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 레드가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 레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오빠 완전 똑같아 이건 팔아요 이거 만원짜리야 이거 만원짜리야? 빨리 팔아 아 야 그게 중요해 지금 컨텐츠를 어? 해야 될 거 아니야 팔아야 된다고 와 돈 꽉 차는 것 봐 빨리 팔아 이거 포션 다 팔아야 돼 이거 5,000원 6,000원짜리들이야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제 팔게요 야 이거 또 팔아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얼마 안 할 거야 아 근데 이거 다 비싸긴 해 이거 빨리 팔아 오 휴 휴 편안 자 어쨌든 이렇게 레드가 포션을 제작하는 모습이고요 이걸 왜 안 팔았어 이거 팔아야 된다니까 야 빨리 안 팔아 알았다고 다음 단계로 절대 넘어갈 수 없어 아 야 이거 5,000원인데? 와 와 와 휴 비싸긴 해봐라 지울 땐 몰랐어 이 가마솥은 왜 안 팔아요 이거 이것도 팔아야 돼 자 어쨌든 이렇게 포션을 만드는 곳이고요 아래는 야 니가 팔라며 자 이제 아래 들어가면은 니아가 지을 그린이 있고요 이거는 옛날에 지웠는데요 네 한 번씩 쭉 봅시다 그래도 그린이 쭉 보는 게 아니라 보지도 않고 가는데요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죠 처음 훑어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는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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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호가 지은 거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은 여기는 퍼플 보라 퍼플 보라 여기도 제가 지웠어요 어? 이거 요루루가 지은 건데 여기는 이제 아닌데 내가 지웠는데 여긴 핑크 여기도 제가 지웠어요 뱅둥이가 지은 거 자 이거 다 보이니까 너무 좋다 뿌듯한데 자 여기는 블루 여맨이가 지은 거 블루 이것도 제가 지웠어요 그래요 다 지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공개하는 건데요 여기는 여기도 제가 지웠어요 레인보우2에서 나오는 하늘입니다 네 시안이 하늘이 제가 지웠어요 제가 지웠는데요 내가 지웠는데 넌 딴 거 지웠잖아 그린그린 야 그린그린 비켜 팔만 꺼가지건 그린그린 오 뭐죠? 여기는 하늘이가 사는 곳인데 굉장히 숲이 있어요 오! 우와 우와 하늘이가 지금 뭘 하는 걸까요? 레이저를 쏘고 있어요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젓가락을 쓰고 있어요 움직이는 상자를 보고 움직임을 감지한 거 같은데? 맞아 내 의도가 그거야 근데 하늘이가 위에서 보니까 변기통과 사요 아 무슨 소리에요 응을 쏴야지 응을 쏴야지 응을 쏴야지 응을 쏴야지 응을 쏴야지 다 지 낀다 뭐? 우리 하늘이한테 응답하지 마라 우리 시안이 소중하니까 그리고 이거 무당벌레도 여기 있어요 오 무당벌레 무당벌레 무당벌레가 썩었어요 오 여기 안에 와 이거 그거잖아 루키 루키 이거 녹차떡이잖아 아니거든 앙금 든 것 봐 자 이거를 이제 머리를 모아서 이렇게 놓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오 레인보우 2 안에 뭐 들었지? 이거 얘는 뉴비야 뉴비가 아니고 이제 누구야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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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이렇게 놓는 거고요 이야 좋네요 근데 리아가 너무 시끄럽죠? 때릴까요? 아니 리아가 왜 저렇게 시끄러운 줄 알아요? 자신의 작품에 그만큼 자신감이 차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려고 자 일로와봐 리아 너 일로와봐 넌 안되겠다 뭐야 너는 너무 시끄러워 리아 일로와봐 너 너무 시끄러워 너는 너 뭐도 뭐 돼? 떨어졌다 이제 리아가 만든 옐로우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다 여긴가? 네 오 뭔데? 멀리서 봐야 돼요 이야 진짜 집을 지어놨네? 이야 아파트 밖에? 이런 게 있네요 여기 헬리콥터 시계가 있고요 아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긴 옐로우의 공포학교예요 공포학교? 아 근데 낮 되면 더 이쁠 거 같아요 아니요 밤이 더 이뻐요 들어오세요 네 그래요? 공포 맵이거든요 좀 약간 긴장해주세요 네 이야 옐로우의 공포학교 공포학교 야 옐로우 선생님이에요 옐로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방방이 태울 거예요 이야 아 그만 타고 싶어요 선생님 아 와 트램폴린 선생님이 말 안 듣는 학생이 있으면 딱 잡아가지고 하늘 위로 날려보낸다는 거죠? 그쵸 여기서 1 더하기 1 못하면 바로 트램폴린 타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오케이 한번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볼게요 선생님 수업해주세요 선생님 수업해주세요 응 그래요 음 2 더하기 2가 뭐죠? 어 하나 둘 셋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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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요 세 개 아니야 아니야 바보야 정답은 귀요미야 귀요미 자 둘 다 나와서 방방이 다섯 시간씩 어 지금 옐로우 선생님께서 잠깐 나와 보시라는데요 왜요? 자 진짜 하늘을 날려보내준대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왜요? 제가 만든 인격체인 그런 해답은 없었는데요 제가 너무 귀여워서요? 자 하늘을 날려보내준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누가 타보시겠어요? 저는 안타죠 제가 천사니까 제가 한번 타보죠 그럼 아 참고 저는 이거 10분만에 다 지었습니다 잉혀맨님은 4시간 걸렸고요 아 2시간 자 어쨌든 지금까지 어떤게 제일 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이 킨더만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붙으러폰 samples ающ LCD ל 여러분들 여러분들